아 갑자기 구나 노바들고 빡겜을 본다 Q W 대자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내가 죽지 아니야 왕 아 어 뭐야 아 아 아 총이 없어 총이 총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와 바스 뭐해 아 바스야 뭐하는거야 그러지마 화물로 옮기는 중이다 밥을 로그해야지 우야 메로 size 왼쪽에 쏠져있다 근데, 나 투명이 아예 없네 매크리 뭐하는지 솔트 컷 왼쪽에 매크리 건물 한쪽에 매크리있어 내가 화물을 움직이겠어 우와! 와 죽을 뻔했네 한 명 더 솔트 컷 야 밀면될 것 같아 2층에 뭐있나? 2층에 위도우, 위도우 별 소리 나는데 2층에 위도우 미안해 일단 쨰 빼앗을 것 같다 우어억 흐하하하 안 돼 힐 필요해 음 야 너 날, 왜 날 쏘냐 와 네... 바다 아아 야 이거 뚫기 힘들다 어 메이때문에 자 다시 해볼까 메이먼저 잡아야겠는데 나 메이먼저 볼게 잠시만 멈추시자 아무도 내게서 참지 못해 정신이 갈라지 않았어요 난불이 다시 교전을 시작하다 어디 보자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에이 위에 몇마리야 뭐 이리 많아 함부로 함부로 매직파스 뿔 안뇽 이거봐 이겼다고 포합해갖고 그냥 함부로 무빌하잖아 쫄드궁 아 아 빼야겠다 야 왜 다지냐 이거 질만한 그게 아니었는데 질만한 싸움이 아니었는데 왜진거지 질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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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질투 위치 질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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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 질투 야 우리팀이 너무 심각하긴 못하는데? 좀 문제있다 이건 화물이 아무도 안 붙어 아니 너무 못하잖아 이건 아니 이거 너무 못하잖아 너가 두려워 지금 아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닌가?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? 아 개너무 애야 메탈 터져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못 미냐고 이걸 아 진짜 서러워서 못해먹겠다 아니 그렇게 트롤으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아... 걸려 됐 왜 줄까 이거 아 진짜 파츠까지 먹었는데 왜 지냐고 아... 답답해 하아... 아 이랬는데 왜 못이겨 하하하 개 짜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